와우 공연 라떼 왜 이렇게 신났는데? 공연 공연 오늘 웬일 랍테 가진거지 라떼 라떼 왜 이렇게 신났어? 저게 뭐라고 안 뺏길라고 했지? ㅎㅎㅎㅎㅎㅎㅎ 저게 뭐라고 안 뺏길라고 했지? ㅎㅎㅎㅎ 시원하다? Prop 어우! 아 근데 아주 나쁜데? ㅋ 오! 생각 못 하고 했는데? 저 분명해 건강에는 좋다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바닥을 보이지? 응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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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안 따가워? 오히려 좋았는데 오히려 좋아? 건강에 좋은 거야 , . 서도 . . . 앗이 점점 만들어냬어요 ㅎㅎ 멈추린게있고 ㅎㅎ 많이 먹을래..ㅎ 반갑습니다 ㅎㅎ 좋아 장난인데? 고춧가루 실수한동안 람들 라떼 안되고? 오! 돌 intrusion. 이곳만 구매네, 진짜. 아 드리블한데? 아 깨물었다 깨물었다 나 챙겨서 벙벙 자 하얀 하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